아 푸린! 푸린 이분도 스트리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래요? 어 푸린 푸린! 푸린 나왔다 네 푸린! 푸린님? 예 여성 스트리머입니다 예? 나 아님? 남잔데? 그렇습니다 야 오늘 남잔데? 아 이거... 남재라고! 푸린이 뭘 맨님이야? 남재라고! 하하하하 잠시나마 또 행복하시게 예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이제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예 뭐 그런것들 하아... 자 알맹님도 파이팅 하시고 copper 그맨 안될꺼 같애 안될꺼 같애 자라키 어떻습니까? 자라키? 네 자라키 콜 저 자라키 싸움 개잘합니다 자라키로 자라키하면 1등 50% 고집퍼센트 50% 고집퍼센트 왜케 안내려 애들 자라키 이미 난 보나마나 리포브카 갔을거고 하하하하하 리포브카 좋아하시나봐요? 아니 이..이..이..이.. 그 경로면 100% 리포브카 갔을거에요 자라키 두명 따라온다 오케이 오케이 쓰..흠 흠 저 가운데로 갈게요 가운데로 오세요 저..저게..위에..옥스.. 그..공사장 먹..먹으려고 하는데 공사장? 어디? 왼쪽? 네 왼쪽 위에 오케이 저 왼쪽으로 갈게요 여기 창고인데 말하는거죠? 네 창고 창고 오케이 오케이 저분들보다 빠르거든요 어 쟤들도 절로 가는데? 네 그니까 쫄리면 이제..취..어..취워라 라는 저의.. 패기가 숨겨져 있는 저기 세개집이잖아 어 쟤네 쫓았네 미칫 쫓았어 일로왔습니다 클랩포인트 그..거기 먹어요 초밥집 오케이 니들 다 죽었죠 총 안나왔죠 살려주세요 여기 떡배 초밥집 떡배 네 일단..일단..저기..내가 먹어놔야겠다 어 왔다 왔어요? 아니구나 프린입이구나 뚝배기가 있어야되는데 뚝배기 여기 1렙은 있는데 조끼 있어요? 1렙이라도? 조끼..없어요 아 여기 뚝배있다 어 이 집에 있다 이 집에 이 앞에 빨간집 우리 바로 오른쪽집 오케이 바로 여기 노란색 붙었다 초밥집 붙었어요 어디요? 거기 거기 그 집에 있어 그 집에 쟤네도 S18일텐데, 저거? 저 AR이고 그니까 쟤네도 와방 쫄고 있을거야 아 미친 밀베야 자기장 빨리 정리하고 가야겠네 여기서 시간 끌면 같이 전멸이에요 이거 여기서 시간 끌면 그니까 빨리 정리하던가 저 AR 줄테니까 떡배 줄 수 있어요 저? 떡배 버렸어요 초크 껴져 있어요 저기 동쪽으로 일단 달리시죠 파밍 안하고요? 파밍 안하고요? 파라젠지역이니까 그쪽 가서 일단 파밍을 하시면 일로왔네 아니 아니 왔어요 왔어요 그죠? 아씨 하하 개산데 씨 봄부장님 그거 있으세요? 지로킷?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요 어 그냥 가 네 괜찮, 괜찮, 괜찮 어 쟤네보니까 공격적이어서 내려올 것 같아요 봐봐 봐봐 나 왔다 나 왔다 나왔다 나이스 한놈은 저기 2층집에 있을거고 치료킷이 없을텐데 치료킷이 없을텐데 근데 무리하지 마세요 네 무리 안해요 무리 안해요 안전한 곳으로만 다녀오세요 좋겠다 어 갔네 새끼 도망갔네 설마 여기 들어갔나? 여기 들어갔어요 이 지발 너 성격상 뒷문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럴 줄 알았지 나이스! 넌 나한테 심리를 일으켰어 하아 어쩔 수 없지만 이템으로 갈수록 저게 뭐 없을텐데 그니까요 혹시나 아 드링크 8배 충분해요 5탄 29발 붕대 10개 완벽해 와 쫓기 없이 싸워야 되는거 실화냐 안녕 차 젠드에 있어야 할텐데 그니까요 자락기에 차 많아서 어이 어이없게 죽었네 아이 지금 아 진짜 까비 총알을 다 꽂아놓고 굿 그래서 이 샷건이 무섭다는 겁니다 진짜 한발로 날아가거든요 다 박아도 아 요게 제발 레드노트 하나만 이런 뭐 길다 조끼를 얻었다 진화했어 지금 앰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앰프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앰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앰프는 다 기본적으로 쏘기 때문에 반대로 M16이 탄속 빨라서 단발 쏘기에는 편합니다 아이언사이트로 쏘기도 좋죠 아이언사이트로 쏘기도 좋죠 예예예 맞아요 M4가 아이언사이트 조준 힘들어서 예예예 꼬다리가 푹 튀어나와있어서 조준이 진짜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안보여요 또 아 내려오면서 어 저기 나이스 저기있다 안돼 자기야 좀 천천히와 아 너무 따뜻해 항상 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고 따라오죠 아 아 주인장님 그거 바로 블랙할겁니다 어 각각쪽에 초심이다 두명이서 이런얘기다 절대 하지마세요 진짜 그냥 그냥 비매놉니다 그거 어 대회에서 그런얘기하거나 스포하거나 그런 분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진짜 싫어하는 종족중 하나입니다 어 조심해주세요 저는 우리팬이 싫어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싫어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차마 방송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니까 매너 방송에 차마 담을 수 없는 말 이쁜 말 달콤한 말 미친 소름 좋았다 아 나 혼자니까 소리키고 해야겠다 저 원래 차탈 때 시끄러워서 소리 끄고 하거든요 어 켜고 해야죠 예 안되겠어 위험해 나는 꺼도 돼 서플할일이 없으니까 아 그래 10분 지나도 하지마세요 다른 분들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 와 풀인 저자식 어 시청자가 막 그 뭐냐 말해준다 이런 분들이 있을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그치 여러분들은 저의 간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저를 좋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조심해주셔야 합니다 그치 왜이렇게 자기장 빨라 어 너무 멀어요 자기장이 안돼 뒤집히지마 너무 가야겠다 아직도 여기 있겠냐 설마 이렇게 있어요? 하나 있어요 붕대 있어서 붕대 가보면 근데 이제 기름이 기름이 어 버기 어 버기를 탈 자신은 없고 차라리 안전한 어 부스터를 안쓰고 안돼 자기장은 따로 잡아야겠어 계속 맞으니까 기분이 나쁘구만 음 잡았다 중간에 갈아타야될거 같긴 한데 저 버기 갈아타야겠다 어쩔수 없이 왼쪽에 어 저기 오른쪽에 기차가 터진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딱딱딱딱딱 꼬린 저거 버기만 하는거에요? 에이 버려야죠 저거 에이 3분 있으니까 천천히 뛰어갑시다 응 68명이나 남았네 와 거의 존버 아니냐 지금 이 정도면 진짜 이 무슨 싸우질 않아 이건들이 차 온다 뚫고 온다 자기장 뚫고 온다 어서오세요 화이팅 분명히 피 빨고 있을거야 저 방향 쓰읍 왠지 이명한거 같은데 쫙 끝에서 왔죠 왼쪽에서 아파트쪽에서 어 뭐야 차 버리고 뛰네 기름이 없나 나이스 트리니티 특정무기 없죠? 예예 아쉬워죽겠어요 아깝다 뒤에놈부터 자를걸 그니까요 야 쏴봐 쏘고싶지 쏴봐 이쪽이다 이쪽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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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파 왤케 참 왤케 잘 쏴 쏴봐 던진다 수류탄 조심해 저 어디까지 날아라 이거 뭐야 이건 베린이구만 57초 홀로그램 아주 잘쓰지 바벨과 저 차 기름 없나? 큰일났는데 확인부터 해야겠다 아우 승리 기름 있어 다행이다 기름 있는데 피가 없어 아니 이정도면 뭐 피가 60%나 있는데 자 다행이다 기름 있는데 피가 없어 아니 이정도면 뭐 피 60%나 있는데 시체 하나는 먹지 않는다 어차피 세개와 여덟개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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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겠어 아 잠시만 한국사람이잖아 미친 나의 의미가 나의 행동에 의미가 없어졌다 미친 미친 섰다 섰다 역시 사스가 푸링 당연하죠 비하그레 드라이브 후회 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나의 뭐야 이거 저 왼쪽에서 총쌌어요 뭐야 이거 주차장이잖아 다 배 따고갔네 이것들이 저기 상륙했네 벌써 저기는 진짜 너무 그죠 150에 저기 저기 어 수중 주차장이 나왔나 시간은 충분해 배가 두 대가 벌써 떨었다는 뜻이죠 네 저기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나머지 배 한 대는 어디로 갔을까 아 아 잠시만요 왜 어디가 음성 치고 있었어요 에잉 어 저기 한명 있다 보여요 저 165에 저 해변가 거의 풀과 같이 쪄다니는 저 친구 네네 한명이네 뭐하는거야 저놈은 뭐하는거야 저놈은 나머지에 숨었다 누군가가 쟤를 쏘고있네 스크스 어? 그래서 저 친구가 오른쪽으로 가셔야 될거 같은데 네 갈거에요 아 제발 집중하겠다 누구야 누구 어 풍이가 더러운 엉덩이를 저한테 들이대는거에요 진짜 누가누가누가 풍이요 풍이 풍? 풍 저리가 Get the fuck out here 갈아 보냈어요 진짜 구역질 할뻔했네 진짜 아 배 하나 저기 있네 흠 흠 흠 뭐야 엄청 멀잖아 어 저기 하나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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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정면에요? 네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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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큰일났다 시 내가 들키면 안되는데 이거 날 봤을까? 아 봤을거 같은데 수영할때 쥐는 잘 안보잖아 못볼수가 없어 이거 안패물도 없고 이거 안패물도 없고 이거 내가 쥐는 잘 안보니까 보통 수영할때 저도 지금 쥐를 안봤거든요 충분히 못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겠죠? 최대한 잠수해서 자기장이 바빠서 혹시 모르니까 두명이네 두놈이네 딴데로 가시는게 근데 30초에 자기장이 이렇게 멀어서 거칠수가 없어요 지금 달려가기도 바쁜데 그러네 저걸 자르고 가겠다는 기분 쟤들 뭐해 너희 가야돼 같이 죽자는건가 같이 죽자는건가 날 본거같은데 100% 들켰어요 지금 어? 뭐야 간다 간다 많이 심는데 많이 심는데 쫓아가기 어? 어쩔수 없어요 지금 자기장 코앞 저한테 선택지는 최단거리로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앞놈들이 다 정리해주고 가든가 정리를 해주던가 정리당하던가 고기방패로 쓰고 도로가에 차가 있으면 쭉 들어가겠는데 어 차 다시야 타고 가는데 저거 저희들도 놀이지 않을까 저희들도 놀이지 않을까 걸렸다 괜찮아 저기도 저기 자이젠이네 그러면 침착하게 한다 플레이를 어 차 탄다 저거 차 탄다 아 잠시만 친구같고 아니지 야 친구는 쏘고 친구가 데리러 간다 나이스 그 때렸어 또 그거를 하하하하 나이스 고춧가루 아 큰일났네 멋진다 이 자기장이 치료 케이스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자기장인데 와 구급상자 몇개 있어요 두개요 저 죽은 놈꺼 어차피 가는길이니까 구상만 딱 들고 아 이거 말고 이거임 내가 죽이네 응 내가 죽이네 진짜임? 여기여기여기 똥깐 뒤에 아 여기 내가 아니구나 맞구나 근데 신기하게도 잠시 저거 버기 아니야? 오토바이 지금 지금 빨아요 아직 여유있어 총알이 날라올거 같아 왜 저기 오토바이가있지 개수상함 와 이 와중에 43명 살아있어 미친놈 와 진짜 소름돋네 개소름 내가 혼자 오키를 했는데 야 이제 버틸 수 있는 자기장은 끝났어요 야 이제 버틸 수 있는 자기장은 끝났어요 야 노브엔딩이네? 네 노브엔딩이에요 축하해야 됨 초밥집 먹어야겠다 못먹을거에요 지금 42명도 안먹는거 보니까 무조건 먹은 사람이 있음 지금 노브에 다 몰려있나보네 그럼 네 저..저게 파격적인가보네 오..오토바이는 센센타 아! 제발! 제발 안돼ææææ! 아아... 아아이씨 아멘